마치 해외 투자 그러면 매국모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개인들이 부를 지키는 것이 차라리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개인 투자자를 잘 공부시켜서 똘똘하게 만들면 개인 투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효율적으로 형성되면 증지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워런 머펫이 굉장히 늙고 싼 주식만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식성이 그랬었는데 이제 계속 세상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아이비비도 샀다가 그때도 좀 갸우뚱이 있었거든요 사실. 전혀 이 사람의 식성과는 좀 다른 그런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못 견디고 포머의 한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우리 경제의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투자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또 여러분과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방송을 해드렸죠.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과의 시간 아주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또 모셔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주일 혹은 혹시라도 바쁜 일이 있으면 격주에 한 번씩이라도 꼭 모셔서 김학주 교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이걸 좀 모아서 그러면서도 좀 캐주얼하게 여러분과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서 두 번째 김학주 교수님과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지난주에 참 오랜만에 한 번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계속 하다가 하는 일인데 안 하다가 하니까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졌다. 요즘 방송용으로 잘 빠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얘기들 이렇게 뭐 어쩌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두서가 없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뉴스라든지 또 보도를 통해서 간헐적으로 들리는 것들 중에도 우리가 그 이면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정말 투자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만 잘해도 얼마나 편해지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나눌 테니까 주제가 조금 산발적이더라도 여러분께서 그런 제작의 의도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계속해서 군사력을 증강시킨다는 건 공제 사실인데 최근 들어 미국과 중국 간의 가장 핫한 이슈 퀸한 이슈가 사실 대만 문제인 거 아닌가 싶어요. 양보할 수 없는 양쪽 다. 그리고 이제 대만도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반중적인 그런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기도 해서 꽤 지난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7월 27일이었죠.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발사체 개발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중국의 군사력 증강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극초음속이라는 것은 마하오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선제적으로 이런 미사일을 날렸을 때 미국이 방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고속 발사체를 요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면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거는 가장 큰 요인이 군사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수라든가 아니면 일반 어떤 육군의 자항력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사실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전투기하고 항공모함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말에 중국이 갖고 있는 핵탄두를 보면 한 272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3,750개죠. 그리고 또 미국은 아직 폐기 절차에 있지만 아직 폐기하지 않은 2,000개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한 20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발을 했다는 얘기는 미국도 이제 중국을 간과할 수 없다.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사실 한 대만 마저도 치명상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수천 대 있으면 뭘 하겠어요? 누가 먼저 한 대를 정확하게 심장부에 갖다 꽂느냐? 그 전까지는 얘가 어떤 행동을 취해도 내가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그 휘이클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 까다로워지니까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극초음속 발사체를 개발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상대방의 공격을 잡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버너러블해진다, 취약해진다. 이게 사실 중국이 노리는 어떤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군요. 10대 0의 게임 결과에서 예를 들면 10대 0이 아니라 5대 2 혹은 4대 3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굉장히 긴장하죠.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미국 입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커져갈 것 같은데 이런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서 이걸 투자에 어디다 갖다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계 경제가 저성장으로 들어가잖아요. 확실히 먹이가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게 너무 이해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미국 국방주 쪽으로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압도적인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스택스 같은 전투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고요.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군함, 미사일 이런 쪽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카피가 불가능한 초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많아질수록 무기에 대한 수요. 중국이 이렇게 국방력을 높이면 미국도 같이 따라서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 예산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미라는 사람이 처음에 핵 에너지를 발견했을 때 인류에는 보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고 유용한 에너지가 우리한테 오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핵이라는 것이 결국 원자력 무기로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그런데 이 핵,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언제 이렇게 로봇화 돼서 전장에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은 사실 두려워지는 건데요. 이미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인 전투기, 드론 전투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기끼리 싸울 때 상대방 뒤에 가서 꽁무니에 가서 쏘면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확 돌아서 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 압력을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드론 전투기가 가능하죠, 그게.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고 그랬었는데 2011년 12월인가요? 미국의 드론 전투기가 이란의 북동국에 불시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는 이거는 기체 결함이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죠. 그런데 사실은 해킹당한 거예요, 이란한테. 그런데 그 해킹의 기술을 북한이 제공했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방역에서 사이버보안은 되게 중요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사이버보안 기술을 이런 국방주들이 선도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율주행차가 확실히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이 기계라는 거는 술을 마시지 않고요. 그다음에 졸지도 않죠. 확실히 안전한데 왜 우리를 못 맡기냐면 만약에 누가 나를 죽이고 싶으면 해커를 고용해서 내 차를 해킹하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메타버스라는 것도 많이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가상의 세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면 어떡하냐는 거죠. 사이버에서 무슨 경찰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월성고리 원자로에 직접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의 세계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작업한 결과들이 월성고리 원전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그러면 이 가상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런 어떤 해킹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해커를 어떻게 방어하냐면 사실 해커의 공격을 원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방어벽을 뚫으면 뚫린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털어서 누출된 정보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얼마 되기 전에 빨리 알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도둑질한 정보의 양이 얼마 되지 않으면 사실 해킹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디텍션하는 거. 지금은 그게 이제 주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G가 도래하면 해커가 방어벽을 뚫고 정보를 털어서 도망가는 속도가 4G에 비해서 10배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사이버 보안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도래하려면 선행돼야 되는 게 사이버 보안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군비 진강을 하면 저는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굉장히 고가의 공격형 무기들이죠. 예를 들면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만 생각했는데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위 시장에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그런데 이 군비 경쟁도 군비 경쟁이지만 사실 여기에 모든 핵심적인 장비 부품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 아닙니까? 그렇죠? 반도체를 놓고 패권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한국이 미중 간에 중간에 어떤 경제 또 정치적인 외교 안보적인 중간자적인 입증에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또 반도체의 핵심 국가이니까 우리나라 국가이익도 이런 양강의 반도체 패권 전쟁을 두고 일어나는 일에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빨려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이걸 우리의 정말 비기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이런 중국이 군사력 증강하는 걸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반도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의 디지털 사회의 패권이라는 것은 역시 데이터에 있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게 반도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놓고 굉장히 열강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로의 어떤 접근을 계속 원천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 산업을 들어오려고 할 때 쌍용자동차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쌍용자동차를 중국이 운영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냥 쌍용차 안에 있는 도면. 기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빼가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을 상납받고 싶어도 뭘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M&A를 이용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은 중국의 어떤 반도체 회사 M&A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웨이퍼에다가 아주 미세하게 패터닝을 하는 게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나로대로 접어들면 이렇게 미세하게 패터닝하기 위해서는 EUV라는 노광 장비가 필요해요. 그렇죠. 기초로 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비를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데서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점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 ASML한테 만약에 노광 장비를 중국한테 팔면 죽는다. 죽는다. 언포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반도체로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사실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50%를 중국이 수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자급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접근하려면 결국 한 가지 방법은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대만을 강점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대만이 중국에 병합이 된다면 TSML 당연히 들어와 있고 TSML이 또 ASML의 가장 큰 고객이잖아요. TSMC가 그렇게 된다. TSMC 참 죄송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TSMC라는 회사라는 것은 애플의 부품 공급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애플의 어떤 백월드 쪽을 중국이 장악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의 어떤 중요한 반도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예민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쉽게 개입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침공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도 칼이 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좀 초고속, 극초고속인 발사체를 개발한 그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만이 사실은 지도상으로 보면 꽤 큰 섬이긴 한데 15억이 중국이 대만 저거 뭘 저렇게 신경을 쓰지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한 적도 있는데 반도체를 패권 전쟁의 대상으로 보니까 대만을 그냥 대만 섬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의 기지로 보면 중국한테는 진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대만이 척을 지면 중국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중국이 대만을 가져버리면 미국이 엄청난 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애플이라는 기업이 TSMC한테 많은 이권, 페이버를 주고 그동안 키워왔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중국한테 넘겨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겠네요. 반도체 가격은 그러면 올라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인해서 지금 기능성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PU라는 것은 인간의 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GPU라는 것은 CPU만큼 복잡하진 않지만 여러 기능들을 병렬로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기능이 굉장히 빠르고 용이할 수 있는 거죠. FPGA라는 기능성 칩은 말단 동작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한 그런 기능성 칩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그런 기능성 칩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게 작동을 하려면 일단 어떤 정보를 저장했다가 가야 되니까 메모리 칩들의 수요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만약에 공급에서 차질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디스럭션이 발생하면 그건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는 어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극복하고 메모리 등 반도체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는 굉장히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프레미엄을 받고 반도체 팔 수 있는 게 미국이 견제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산업을 접수했을 때 진입을 했을 때 레드오션으로 가지 않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산업을 망쳐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중국 내 여러 기업들을 막 키워요. 그리고 막 싸우게 시킨다고요. 그래서 공급 과외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해외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그 산업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레드오션이 굉장히 심하게 빨리 형성되는 그런 건데 사실 반도체가 커머더티잖아요. 그러니까 커머더티라는 거는 싸고 일상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커머더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커머더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하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프레미엄을 받고 파는데 이 반도체가 진짜 커머더티가 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산업 자체가 취약해질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그런 거죠. 지금까지는 디렘에 관련해서는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고 또 이제 삼성만 하더라도 몇 년 전부터 이제 TSMC의 비메모리 쪽에 굉장히 큰 투자들을 할 거다. 이렇게 공표가 되면서 우리 국민들 또 우리 투자자들이 가졌던 상상력은 이런 것 같아요. 디렘은 우리가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만 저 정도의 나라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 우리 따라갈 거야. 이런 환상을 가지면서 환상이란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면서 삼성전자의 미래도 되게 좋게 보고 대한민국 코어의 미래도 반도체 산업의 어떤 재평 과정에서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건데 미중의 어떤 반도체 패권 전쟁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지능에 대한 니즈는 훨씬 커져갈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랬을 때 한국의 어떤 반도체 산업의 위상 혹은 반도체 산업의 위상이 훼손되면 우리 경제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질이 떨어져도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럼 무조건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반도체의 한 50%가량을 중국이 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입액이 석유 수입액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작업하고 싶어하고. 코머디티니까 지금 거의.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만큼 기회가 줄어들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원화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경제 위상을 원화가 이렇게 측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과거 반도체가 한국 수출에서 찾자는 비중은 한 8%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반도체가 좋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이건희 씨도 이렇게 이상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 배경을 미국이 중국 시장 진입을 억제해 준 데 따른 어떤 그런 수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반도체를 자급하면 그만큼 원화가치도 타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 바로 오면 월급 주기 위해서 그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셀 달러 바이 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화가치가 상승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원화의 가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반도체를 자급하기 전이라도 원화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저성장 속에서 이제 앞으로 모든 나라가 다 안보에 신경을 쓴다고 그랬는데 안보의 첫 번째 타겟이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미국의 GMR 포드 같은 경우도 자동차 생산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굉장히 차질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도체 공장을 가급적이면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해라. 그래서 삼성도 지금 파운드리를 텍사스에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좀 재미있었던 거는 일본도 TSMC한테 대만의 TSMC한테 일본 내 생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이 반도체 시장이 좋아서 많이 반도체 생산해도 결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좋더라도 원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반도체 이외에도 한국의 원화 가치는 구조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지금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아마 OECD에 대한 당연히 최하고요. 최저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최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가구당 0.88명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결국 소비를 주로 하는 분들은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젊은이가 줄어든다면 소비를 누가 하냐. 그리고 소비가 없는 곳에서는 왜 투자를 해야 되냐. 팔 것도 없는데. 돈이 일을 한다는 것이 투자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에 돈이 왜 들어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수출 의존적인 경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올 만한 찬스가 점점 떨어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일비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예전에 통일할 때 마르크를 1대1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자산을 비싸게 사준 거나 마찬가지죠. 세금으로 부담한 거죠. 그러니까 퍼주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통일 안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좀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안이 아니고 자꾸 퍼주는 식으로 가니까 그만큼 재정이 고갈되고 통할 가치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해외 투자를 권유하는 이유가 마치 해외 투자 그러면 매국모처럼 생각되기 쉽지만 그러니까 개인들이 부를 지키는 것이 차라리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의 베네핏이라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과 해외 자산 간의 어떤 상관계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좀 줄어드는 포트폴리오 효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월한, 더미넌트한 자산이 해외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한국에는 삼성전자 하나 정도인데 해외에는 압도적인 세계 1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몰라도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 좀 붙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우상향해 나가는 그러니까 아까 로키드 마틴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방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 주가가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길게 놓고 보면 밖에서 또 계속 사겠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해 나가요. 그렇게 되면 이런 좋은 초이스들이 해외에 많이 있다, 공부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대만이 가장 첨예하고 그다음에 신장 위구로도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트리더 총리죠. 캐나다의 트리더 총리한테 베이징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전체적으로 선수단 안 보낸 건 아닌데 사절단 안 보내는 정치적 보이콧을 한다, 그런 외교적인 보이콧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얘기들을 흔히 하더군요. 예를 들면 한 산에 호랑이 두 마리가 존재할 수 없듯이 어쨌든 싸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대만 이외의 지역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국가의 이해를 걸고 굉장히 다툼이 있을 만한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때문에 또 갈등이 벌어질 것 같아요. 반도체 이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9.1 테러의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날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2001년 초부터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하고 계속 협상을 했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중앙아시아 쪽에 묻혀 있는 석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이런 쪽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 지금 기존의 페르시아만에 매장되어 있는 것의 3분의 1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지역을 통제하지 않는 한 석유 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랑 계속 접촉을, 그 교두부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프간하고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구 소련 연방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기에 통제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기분이 나빴겠죠. 또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과격 분자가 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테러가 일어났고 미국은 그 보복이라는 어떤 명분 속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만 20년 동안 주둔을 했죠. 그러니까 명분은 그거였지만, 보복이었지만 기존의 어떤 원래 의도했던 목적이었던 석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올해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는 에너지 패권이 석유에서 전기로 넘어가고 있고 미국 자체도 또 쉘 오일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비싼 비용을 굳이 지불하면서 아프간에 주둔할 이유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미군이 지난 8월에 콩고 내전에 참여를 했어요. 콩고라는 나라는 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코발트 생산량의 70% 그리고 이제 매장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은 미국이 석유를 버리고 배터리의 소재를 선택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패권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미국의 빅텍들이 아마존, 구글 이런 데가 아무래도 데이터를 점령하려면 굉장히 전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프로세싱 하느라 아니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펜으로 냉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인데 신재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태양광 발전이 유리한 그런 지역은 얘네들이 다 선점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미국 정부는 걔네를 뒤에서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같은 거를 도와주고.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 아프리카를 먼저 접촉을 했던, 침을 발랐던 곳은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인터셉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날 것이고 아마 9.11 테러와 같은 어떤 갈등 같은 것들, 전쟁 같은 것들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이 배터리 관련 희귀 금속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전쟁을 비롯한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서프라이 체인 디스럭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으니 배터리 관련 밸류 체인에 대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ETF도 한번 계속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았지만 앞으로 어떤 이런 분쟁에 의해서 가격이 한 번 더 튈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투자를 하는 것은 한 번만 제대로 튀어도 충분히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규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규룡 부사장의 세상을 잃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메리츠 증권 리서치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자동차 센터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기업 가치 평가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 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참 배터리 얘기를 하면 참 할 얘기가 풍성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느 틈에인가 어쨌든 LG화학이죠. 이제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됐습니다만 거기다가 이제 뭐 SK그룹의 SK이노베이션도 종유업체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관목할 만한 성장을 하면서 배터리 업체로 변신하고 있고요. 거기도 이제 뭐 물적분할의 그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죠. 그리고 뭐 삼성 SDI는 뭐 기존에 어쨌든 퓨어 배터리 업체로서 그래서 이 세 개 업체가 어쨌든 전 세계 자동차용 2차전지 시장에 상당한 마켓셰어를 장악하고 있고 또 주요한 플레이어. 그런데 또 그만큼 중국 업체들의 굉장히 큰 도전도 있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는 테슬라가 또 중국 업체를 오히려 또 채택하는 어떤 그런 소동들도 있어서 투자단에서 굉장히 어렵죠. 어쨌든 정해진 미래라 이거죠. 배터리가. 그런데 그 외에도 배터리에 우리는 투자에 어떤 모든 정신이 다 가 있는데 에너지원으로서의 배터리 말고 전기 에너지 말고 다른 발전 이런 건 어떻게 보시면 친환경 그러면 대체로 뭐 풍력 또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태양광 이런 쪽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 원자력 같은 거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한 번 이슈가 됐었죠. 원자력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온실가스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그 가스가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이지 않습니까? 메탄이 좀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강도가 메탄이 이산화탄소의 28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심형적인 게스이긴 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메탄은 생성된 지 한 9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좀 메탄 농도를 측정해보면 더 빨리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 메탄 양이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이미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정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메탄이라는 게스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부식 게스잖아요. 썩어서 생기는 어떤 부식 게스라고요. 그런데 열대우림 지역 같은 데서 그 늪지에서 이제 썩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구가 뜨거워졌다. 그런 의미가 되고 또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뚫려요. 밑에가. 그럼 그 밑에 묻혀있던 메탄이 바로 공기 중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또 쉘게스 같은 거 채굴하기 위해서 발파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지금 바로 그냥 대기 중으로 메탄이 올라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 좀 영국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있을 때 골프를 겨울에 쳤었거든요. 겨울에 치죠. 그러니까 이 영국이라는 나라의 위도를 보면 거의 시베리아 쪽이에요. 굉장히 북쪽이기 때문에 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따뜻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난류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구온난화가 돼서 빙하가 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닷물이 좀 싱거워지잖아요. 해류의 염도가 떨어지면 해류의 순환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난류가 위로 못 올라와요. 그럼 추워지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영국 가서 골프를 겨울에 치는데 그냥 그린의 공이 세컨샷 하면 튀어요. 튀어요. 옛날에는 안 튀었는데 겨울에도.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이 많아진다. 하기에 김 교수님 유학지가 재유학했던 도시보다 한참 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좀 심각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재생에너지로 빨리 넘어가자 그러는데 거기에 한계라는 게 배터리의 사이즈 문제, 희귀 금속의 문제, 그리고 아무리 신재생 발전을 해도 배터리로 풍령이나 태양광을 모아도 결국은 필요한 전기량이 못 되면 한동안 바람이 안 불고 태양이 안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 발전원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 감안해 봤을 때 이게 좀 어떤 대안이 있냐. 그럼 일단 배기가스가 없는 그런 에너지는 역시 원자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원자력이 계속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원전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악의를 심하게 하는 거는 너무 비싸지 않느냐. 걸릴 비용이.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석탄발전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소형 원자로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송전 인프라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기간 안에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이 원자로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원전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기존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료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은 좀 있습니다. 소형 원자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프랑스는 이런 데서 또 그걸 추진한다는 보도도 있었군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사실 원전의 종주국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은 원자료 100%를 폐쇄하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8개 원자료를 점차 없애겠다 그랬었고. 프랑스도 더 이상 안 하고 동결시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나라들은 계속 원자료를 줄여왔죠. 그런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태 발생하기 이전보다 지금 더 원자료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거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기 오염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고. 그러니까 석탄에서 빨리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신재생도 엄청나게 투자했지만 그거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원자료를 공격적으로 중국이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군사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중국이 핵탄두를 지금의 272개에서 2030년까지는 1000개까지. 한 4배 정도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원자 핵무기에 투자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원자 핵폭탄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이 아무리 생각해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인류가 발전원으로서 갖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에너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해볼 수 있는데. 글쎄요. 그동안 어떤 석탄이나 석유를 쓴 어떤 잘못된 방향에서 신재생으로 돌아갈 때. 신재생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 과도기. 그러니까 신재생이 어떤 지금의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그 과도기에서는 이 원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투자를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자력 관련된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좋은 ETF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라늄 같은 경우도 솔락티브 우라늄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덱스 쪽에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차피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한 발전원으로서의 위상은 줄어들 게 뻔하고. 왜냐하면 CO2가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원전과 탈원전이 조금 이게 정치적으로 부닥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같이 해버려라. 그 ETF라든지 이런 거 조합으로. 그러면 다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도 있더군요. 수소를 유난히 우리나라가 좀 강력하게 지능책을 피고 있고 또 우리 대표기업의 현대기아차도 수소. 그리고 중견그룹들도 수소 생태계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성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세계 시장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왜 수소를 해야 되냐라는 퀘션마크가 있었다면 지금은 수소도 포트폴리오 하나로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수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수소 만든 것 자체가 비싸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당장 도래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굉장히 회의적인 뷰가 많았었는데 지금 김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는 좀 일찍 도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고 가는 거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도 태양광 패널이 해를 따라서 계속 해바라기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이 좋아지고 또 태양광 패널 밑에 열 있지 않습니까? 그 열 같은 것도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다에서 설치를 하는데 좀 블레이드를, 날개를 크게 만들고 그런데 이제 바람이 불어올 때 서로 바람 간의 간섭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서 풍력 타워를 어떻게 배치를 하면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다.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신재생 전기는 잘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쪽에서 그게 바틀렉이다. 이렇게 된다면 대표적인 게 중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보조금을 엄청나게 줘가면서 신재생 발전소를 많이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신재생 전기는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저장을 못해요. 그냥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차라리 버리느니 그 전기로 전기 분해를 일으켜서 수소를 만들자. 그거를 전기가 필요한 곳으로 운송을 하자. 그래서 이제 수소를 액화시켜서 이렇게 옮길 때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질소를 섞어서 암모니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운송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원하는 곳으로 에너지를 운송해서 원하는 곳에 전기를 만들자.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수용차에다가 수소탱크를 달기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소에너지는 좀 차자가 큰 트럭이나 기차 쪽으로 가자. 그런데 트럭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트럭은 좀 자유주행 트럭에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세이브하자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트럭 운전수가 11시간 이상 일을 못해요. 졸업운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운송거리가 길잖아요. 몇 방 며칠을 달려야 돼요. 자면서. 그러니까 그 인건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트럭을 그냥 심야 시간에 사람 다 잘 때 그때 뛰어놓으면 사고도 없이 교통체증도 없이 쉽게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율주행 트럭이 되려면 일단 전기차 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석유 트럭으로는 그렇게 디지털 컨트롤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트럭이어야 한다. 그럼 먼저 이제 배터리로 가는 트럭을 배터리 트럭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배터리 무게만도 한 4톤 정도가 돼요. 트럭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예를 들어 20톤 트럭이다. 그러면 4톤은 실을 수 있는 짐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결정적인 문제가 한 번 충전했을 때 트럭 같은 경우에는 200 내지 300km밖에 못 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는 운송거리가 그것보다 훨씬 긴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 1회 충전 시 한 600 내지 700km를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 거리가 길고 또 그게 다 달아도 재충전하는데 수소탱크를 충전하는데 5에서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배터리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의 취약한 부분을 수소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수소가 빨리 보급되려면 인프라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수소 인프라가 들어올 것이다. 빨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가 형성되면 운송을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운송할 때 액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스트 트랜스포트 앤 테크닉 게스트라는 프랑스 업체일 거예요. GTT. 거기가 그런 솔루션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 독점해서. 우리나라가 LNG선을 수조하면 상당 부분을 거의 다 로얄티로 갖다 바쳐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한국의 조선 업체들.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은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잘 버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분리상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한 번의 어떤 기회가 그러니까 수소나 암모니아를 액화시켜서 나를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오퍼트너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인공지능, 무기, 대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원자력도 사실 인류에게 많은 혜택도 줍니다마는 또 재앙을 우리에게 줬던 기억들이 많죠. 체르노빌도 그렇고 일본의 후쿠시마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범위를 조금 마이크로하게 좀 가보면 유전자 편집 이런 것들도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성경에 나오는 선학과처럼 인간이 만지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에 에이즈 감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신생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를 그냥 유전자 편집을 해버렸죠. 유전자 가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크리스퍼 카스나인이라는 가위를 통해서 에이즈를 유발시킬 만한 유전자를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는 절대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아기가 앞으로 낳는 후손들이 절대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거기에 어떤 부작용을 심어놨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가 이런 유전자 편집을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규제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 규제가 좀 약하니까 뭐 이런 거 그냥 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의 문제는 인류가 너무 빨리 늙고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질환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뭐 별겁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을 하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분열이 안 되고 이렇게 약간 좀 삐뚤게 이렇게 됐다. 이게 변이잖아요. 이게 암소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T세포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와서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 못 죽여요. 그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많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알자이머라든가 그동안 인류가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데 수명이 늘어나니까 늙은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가 없었던 질환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보건제정도 펑크가 나고 이거 좀 슬슬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유전자 편집 시술을 받은 분들이 번식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그 수혜를 받고 더 이상 번식을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이 좀 쓰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자 편집의 특허를 갖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세 곳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텔리아 테라퓨릭스라는 데가 있고요. 크리스퍼 테라퓨릭스, 에디타스 이 세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전자 편집이 앞으로 이제 그동안 금지되었다가 이제 앞으로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세 업체를 그냥 샀어요. 그래서 사셨다고요? 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그래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김학주 교수님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 따라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그 다음에 공부하시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이 특히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 분야가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항암제 관련해서 신규 약물을 개발을 했어도 그 환불을 보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전자 치료제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러면 요즘 무릎 연골 재생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세포를 하나 줄기세포를 뽑아내가지고 막 빨리 자라라 연골이. 그런 신호를 막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을 막 줘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요. 그런데 실험실에서는 잘 돼요. 그런데 인체로 들어가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신께서 외부 물질을 들어오면 이거 도구로 인식해요. 그래서 단으로 보내버리거나 해독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뱉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물질들이 환불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퍼 카스나인, 유전자 편집 기술의 핵심이 뭐냐면 그 가위 있지 않습니까? 가위라는 게 화학물질 아니겠어요? 그거를 원하는 부분, 편집해야 되는 부분을 보내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여성 두 분이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버클리 대학의 분자생물학 교수인 다우드나 교수거든요. 한국 사람 중에 한 과학자가 그분 랩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창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신약 물질이건 원하는 장기로 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는 물질을 원하는 장기에 보낼 수 있는 케미컬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게 굉장히 시장의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유전자 편집을 직접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이 약물을 원하는 장기에 보내는 그런 어떤 테크놀로지로 그렇게 변환해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기술은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우리나라 코스탑 업체들도 한두 개 회자되는 기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데 좀 믿을 수 있는 기업, 코어 컴퓨터스가 있는 그런 기업을 아까 제가 그 세 업체를 그냥 사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라고요? 다 기억해나 안 되지? 다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김학중 교수님이 여러분 따라서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이제 김학중 교수님이 집권사 애널리스트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이면 제가 편집을 유전자 가위가 아니라 김 프로의 가위로 쫙 잘라버릴 텐데 학교에서 공부하시니까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전혀 다른 이슈인데 이거 간단히 살펴보고 오늘 순서를 마감을 하죠. 워런 버펫의 버크셔 헤더웨이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금 보유가 비중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 3분기에 이익도 전년 대비하여서 3분의 2가 줄었다라는 발표돼요. 이게 미국 주식이 너무 안 사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갖고 있었으면 더 많이 벌었을 텐데 현금 보유를 이렇게 많이 하니까. 가치 투자자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장세가? 네. 너무 거품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꼭지가 아니냐라고 계속 믿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3월 이후에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이 MSCI 월드 인덱스, 세계 주식 인덱스의 수익률의 2배 이상 낮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미국의 혁신 기술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미래의 장밋빛 기술에 대해서 너무 거품이 있다. 이런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옵션 같은 거는 프레미엄만 주면 옵션 가격만 지불하면 그냥 주식을 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옵션 거래량이 실물 주식 거래량보다 50% 이상 늘었다, 많다. 그리고 옵션 중에서도 콜, 싸게 살 수 있는 콜 옵션이 푸트 옵션보다 많은 정도가 IT 버블 붕괴 이후 가장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거품이 심한 거 아니냐, 꼭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모라는 말이 있어요. FOMO. 그렇죠.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죠. 그러니까 이제 나만 혼자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안 갖고? 이렇게 얘기되는 건데 과거에 펀드 매니저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매니저한테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아, 그거는 잘못된 아이디어다. 애들이 이런 틀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자꾸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혹시? 이런 생각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사죠. 이제 이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는 게 그게 이제 꼭지의 전조다.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죠.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옆자리.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기관 투자자를 바보로 만드는 게 개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로빈우시라든가 레딧 같은 어떤 그런 증권 토론망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이제 전문가들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시장을 너무 교란해서 쏠림을 만드는 거 아니냐. 증시의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건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인 투자자를 잘 공부시켜서 똘똘하게 만들면 개인 투자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효율적으로 형성되면 그만큼 시장은 저기 증시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3프로 TV도 그런 거에 공헌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포모, 전문가들의 포모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어떻게 보면 워렌 버펫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렌 버펫이 굉장히 늙고 싼 주식만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성이 그랬었는데 이제 계속 세상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아이비빈도 샀다가 그 다음에 애플도 샀다가 애플이 포트폴리오 지금 1등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우주 여행하는 비행선인가 거기 부품 납품하는 그런 회사도 샀더라고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요? 일본의 마루베니를 비롯한 종합상사에 대거 투자했다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때도 좀 갸우뚱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의 어떤 식성과는 좀 다른 그런 투자를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못 견디고 포모의 한 증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네블라스카 오마이에 있는 워런 버펫이 만약에 우리 3프로 TV를 보고 듣고 계신다면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라는 분이 나를 포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르겠어요. 라디오 스타가 이제 비디오 스타에서 밀린다는 그런 말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대가 이제 많이 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그런 거품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개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인들은 증시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를 한번 올려서 한번 털어보고 다시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금리 올려서 증시가 붕괴되면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들이 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개인 투자자 때문에 증시를 망가뜨릴 수 없고 특히 이제 그럼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시중의 돈들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을 빨리 만드는 거. 그런 것밖에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워렌 버펫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럼 그건 분산 투자하고 인덱스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장은 테크놀라지컬 쉬프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좋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ETF를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업체가 망해도 그 띔은 살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렌 버펫은 지금 신성장주를 따라 사더라도 그렇게 인덱스 ETF를 사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오가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워렌 버펫한테 돈을 맡겼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하나를 찍길 바라는 거지 인덱스에 투자하길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인덱스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워렌 버펫이 자꾸 자기 마음을 바꾸고 회심하고 신성장도 자꾸 투자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치 투자자들이 시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냥 만든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멘텀의 나이예요. 이게 뭐냐면 내 주식을 나 뒤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모멘텀의 나이가 어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성장주에 대해서 아직도 사줄 수 있는 가치 투자자들이 많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신성장의 모멘텀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기가 워렌 버펫을 사면 또 워렌 버펫을 존경하는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워렌 버펫 형님도 샀으니까 나도 좀 사볼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런 신성장 산업의 ETF 투자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우리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처음 시작은 무기,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대만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로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업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류의 ETF도 또 그렇게 가다가 원자력 얘기도 했고요. 또 유전자에 관련된 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워렌 버펫의 포모에 관련된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이런저런 사실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주제에 가지고 30분, 1시간씩 하게 되는데 우리 김학주 교수님은 워낙 생각의 폭이 넓으시고 또 다양한 투자의 그리고 실물 그리고 연구의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주제를 넘나들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런 순서도 또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별일이 없으시면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또 만나 뵙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 좋은 인사이트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